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제운용목표에 있는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많죠.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엠노의 송재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업인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주식회사 엠노의 송재민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에 출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엠노.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상장이 조만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엠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창업해가지고요. 구매 SCM이라는 구매 공급망관리 솔루션 영역에서 명실상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주요 고객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한화그룹. 국내 굴제그룹은 다 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공기업들도 다 저희 솔루션으로 이제 구매 SCM을 효율화하고 계신데요. 네.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도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구매 SCM 업무를 효율화하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금융권도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NC소프트나 우한 형제들, FNF, 에코프로비엠 등등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도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BTS도. 네.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매 효율화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을 할 때 이 공급망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또 공급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콘텐츠 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엔노우는 어떤 공급망인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급망이라 하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 교통들이 발달을 하면서 1990년도 이제 중반부터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경영학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구매의 예술화를 1990년도 이제 후반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매 SCM 쪽의 프로세스 혁신이라든지 시스템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잘 아시는 반도체 사태도 어떻게 보면 공급망의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들이고요. 도요타가 브레이크 문제로 이제 전사 사장님들이 사과를 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협력업체에서 만든 브레이크의 부품으로 인해서 이제 발성된 이슈들인데요. 이렇듯이 이제 이 협력업체들이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납품하느냐가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품질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전부 리콜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의 생전자체도 희청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기업이 1류라도 그 협력업체가 3류면은 1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 2류 기업이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업체들도 1류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눠도 여전히 1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실 이 공급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창출하는 구체 영역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구매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네. 제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원부자재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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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제 총무 안전품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사 용역 등등 이제 이 구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구매 유형별로 저희들이 최적화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이라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유통업을 한다. 네. 공급망을 한다. 네. 그러더라도 맞춤에 할 수 있을 때 인력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창고도 다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같은 유통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렇게 솔루션이 제기될 거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거 어떻게 좀 이렇게 간편화시킬 수 있는지. 어차피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윤을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업 특화 기능들을 이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는 처음에 모델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부품사들하고 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개발 구매라고 해서 프로큐먼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발 구매의 협력업체들하고 개발 단계부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자동차 산업에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공공 같은 경우에는 가격하고 품질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법 준수 같은 게 또 매우 중요하시거든요. 요즘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가지고 입찰 유형이나 계약 유형이 일반 사기업 대비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공공 프로젝트 할 때 그 영역들을 스터디해서 그 부분들을 R&D를 통해서 솔루션의 산업특화 모듈들을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산업특화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면 그 특정 영역에서는 좀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한국에서 보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존자원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이렇게 상장됐던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잘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얘기에서 오랫동안 이쪽에 오신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SCM 솔루션이라는 것은 기업의 아주 근간 핵심 솔루션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를 다루는 ERP 시스템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연계가 돼서 인사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 생산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기관 핵심계 솔루션인데요. 지금까지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벤더들 중심으로 이 솔루션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SCM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 SCM 영역을 2000년부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스터디하고 또 끊임없이 R&D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유수의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활약을 하면서 저희 같은 유형의 그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회사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MNO를 이렇게 보니까, 방송 전에 보니까 사실 의외로 기업 외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서 인력이 되든가 하는 측면이 좀 의외로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규모 같은 거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작년에 이제 448억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65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209명이 있는데요. 상당히 크네요. 180명이 저희 구매 SCM 전문 프로그래머 및 컨설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인력들이 대만을 차지하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계속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들로 퍼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저희들이 AI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투자들을 좀 많이 해서요. 그래서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출시했고 그냥 단순히 AI 기술만 익힌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 축적한 구매 SCM 영역에 전문성을 결합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솔루션들을 출시해가지고요.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도 다양한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송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엠더를 운영하시면서 연구 개발, 아주 이게 치중한다고 이렇게 소문나 있으신데요. 특별히 뭐 그런 배경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업 이래 글로벌 회사들, SAP나 오라클이나 JDA 같은 글로벌 회사들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집중적인 연구 개발과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벤더들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연구 개발, 솔루션 개발이니까. 한 가지 시청자께서 그러면 개발 업체 개발 인력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그렇고 IT와 관련해서 사실 개발 업체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 좀 인건비 부담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이제 상장하시니까 그런 코스트 정책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 사업을 할 때 이쪽에 전문 인력들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공채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벌써 15기째 이번에 뽑았는데요. 그래서 매년 신입사원들을 대학을 다니면서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쭉 인재들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채로 처음에 들어왔던 직원들이 지금 회사의 중심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끊임없이 디지털 인재를 양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영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 컨설팅을 머서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보상 체계라든지 교육 체계, 승진 체계들을 신인사 제도로 다 개편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8월 13일에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는데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도 탁월한 인재들을 계속 유지하고 더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입니다. 그게 미래에 대해서 잠재가치를 따질 때 지금의 가치보다도 미래 잠재가 될 때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저희가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요즘은 시대 대세라 솔루션 업체도 자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폭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부분. 이런 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바둑이 아마 5단, 단증이 있을 정도로 바둑 애호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세돌 사범께서 5대0으로 이길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3대0으로 진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AI가 큰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AI하고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스터디를 하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내부의 기술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R&D하는 박사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초창기에 알고리즘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재화하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영역들을 외부 전문가들하고 끊임없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SCM 쪽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는 영역들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끊임없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홍수가 일어난 것도 모기업의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브라질의 노조 파업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재해 정보나 각 나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을 집대성해서 기업 전체가 글로벌하게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고 데이터 기반으로 기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계속 진화, 발전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사실 시장은 무한문진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공급망 업체는 이렇게 어떤 쪽으로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는 건데요. 어느 쪽까지 이렇게 개발될 거로 봅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업체들에 대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보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좀 종합해가지고 협력 업체에 리얼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거래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매를 하시는, 공급망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공급망을 관리하시는 분들만 느끼실 수 있는 애환과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커뮤니티에서 서로 공유하시고 해결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하고 구인구직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기획을 해서 내년 초에 지금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뒷일이 떴지만 지금의 공급망 관련된 이런 쪽의 경쟁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발업체, 글로벌 선발업체에 비해서 거의 다 따라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싸운 거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 한 80% 정도 저희가 수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도쿄돔도 가야 되고 양키스타디움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저희가 전시회에 나갔다가 일본의 애니시라는 회사가 저희 제품을 보고 싱가폴 국방부에 물류를 제공하는 회사에 이제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싱가폴 정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그거를 물류를 하는 SD 로지스트릭스라는 회사가 있고 애니스라는 일본 회사가 있고 저희 전문 인력 4명이 나가 있었고 비용을 아낀다고 또 개발 인력은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또 소스팅을 해서 애니스에서 이제 저희 팀한테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때 사실 저희들이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6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한국에 한 번 올 정도로 이제 바쁜 일정을 소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저희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클라우드에 탑재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해외 진출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제 비대면 업무 환경화에서도 지금 구매 S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지금 급증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밀려드는 이 수요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해외 진출은 저희들이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더 성숙되고 안정돼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 파트너들과 함께 지금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3장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 기업이 한번 보면 공급망.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그 플랫폼, AI.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기반이 갖춰져서 메타버스에서 유념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적용을 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대규모 공장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메타버스로 구성을 해서 가상의 세계에 설비가 돌아가는 것을 상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효율적인 것 같은데. 데이터 기반으로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보전 자재들이 언제 어떻게 필요하느냐를 가상의 공간에서 다 산정을 해서 자재 필요 수량이라든지 적정 재고 수량들을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최근에 미래의 성장성을 기업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사업에 구축해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대신다는 특별히 지금 지금 야심차게 아무래도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좀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특화해서 얼마 전에 특허를 4개, 자연어처리 기술에서 획득을 했는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고객들하고 응용 프로젝트들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존 대기업 고객군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들을 많이 원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성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지금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GS 칼텍스라는 데서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기존 대기업 고객군들하고 11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에 지금 현재는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싸고 신속하고 쉽게 쓰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베이스로 과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간 계약을 해서 매월 사용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클라우드 쪽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망이라는 건 수수료로 이렇게 되는 지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축했다 하더라도. 물론 사후 관리가 필요 없게끔 아주 첨단으로 허시겠습니다. 그런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국에 관련된 선발 업체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 맨 처음에 확 그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서면 좀 흐물흐물 대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송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그렇지만 초기에 발주를 받을 때와 나중에 사후 관리와 동일한 웨이트를 둔다. 그런 쪽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는 방송 전에 그런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술료의 로얄티 형태로 매년 라이센스 금액의 15에서 18%를 고객들한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돼서 올해는 기술료만 로얄티 형태로 한 4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만족을 하셔야지 쓸 수 있는 저희가 기관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내부에 테크니컬 서포트 그룹을 하는 TCS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조직은 사후적으로 고객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정기 방문을 하고 기술들이 바뀌면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작업들만 하는 전문 조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한 280개 정도 되는데 95% 정도의 고객들이 저희들한테 로얄티를 내면서 지금도 긴밀하고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과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당부할 말씀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묶어서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뉴노멀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과 모호하고 계속 변화 발전하는 그런 경계 선상에서 양쪽을 모두 아우르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위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탑3 솔루션 회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방송은 사실 시청자분한테 기업이 성장하면 또 모시거든요. 한 번 출연했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책임이고 또 여기 오셨으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장 좋게 이렇게 성공하시고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면 또 한 번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청자분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잠재성이 뛰어나고 인상적일 때 그렇게 하면 꼭 말씀드리거든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제 말씀을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담원 참고가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경제TV의 조지원 사장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실 저도 많이 배웠고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구별되고 몇 가지 우선을 딴다면 상당히 잠재성입니다. 개발업체의 입장성 인력관리에서 보면 굉장히 태생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측면이다. 연구가별에 굉장히 아주 치중한다. 그리고 사회성을 갖고 있다. 또 글로벌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의 미래를 보는 시각이 갖고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구별된다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